미국이 예상보다 길게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자 연준은 물론 경제학자들, 투자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볼 때 기준금리의 동결을 더 연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자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일제히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5월 회의까지 6개월 이상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9월에 이어 11월 1일과 12월 13일 등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5.25 내지 5.50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1월 31일과 3월 20일, 5월 1일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채 5.25 내지 5.50에서 장기간 유지됩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11월 1일에는 무려 98.4%로 기정사실화했으며 12월 13일에도 75%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의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첫 회의인 1월 31일에는 64%, 두 번째인 3월 20일에는 58%, 세 번째인 5월 1일에는 45%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6월 12일에 37%, 7월 31일에는 35%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내다보는 주된 배경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 기간 중 분명히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고용과 물가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